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퇴근길 페이지 2 4월 28일 수요일 순서 먼저 박현상 차장님과 오늘 장 마감사항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장이 좋지 않습니다. 네.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잘 좀 어루만져 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락 종목이 오늘 1800개가 넘었습니까? 넘었습니다. 와. 전체 종목이 몇 프로예요? 한 70% 80% 되는 것 같은데요. 전체는 240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1800개 빠졌으면 진짜 많이 빠진 거고요. 네. 거래소가 189종목이 올랐고 하락 종목이 699종목. 코스닥이 235종목이 올랐고 하락 종목이 1100종목. 그러니까 좀 파란 나라를 보았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거의 박살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박살맞습니다. 이 정도. 내용을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아침에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미국 시장도 그랬고요. 이게 저희가 싸움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이랑 싸워서 지겠다 싶어서 맞으면 좀 덜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볼만 하겠다 하다가 갑자기 세게 맞을 때가 진짜 아파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이게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올지를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패닉이었던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저희 직원이 오늘 얘기를 하는데 손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오늘 한 다섯 번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상담해 주신 직원분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투자 권유를 하고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는 좀 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정도면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2.2% 빠졌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깨졌어요. 그러네요. 998로 막아졌군요. 네. 총가 기준 1,000포인트 깼으니까 솔직히 이 1,000포인트가 우리가 어떻게 만든 1,000포인트입니까 정말로. 저는 작년에 1,000포인트 꿈도 꿨었어요. 1,000포인트 오르면 내가 드디어 부자가 되겠구나. 내 고객들이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1,000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성 있는 지수대였는데 그러니까 잠잘 때 꿈을 꾸셨다는 거죠? 그렇죠. 항상 바랬으니까요. 내일은 아니고요. 아무튼 조금 이해가 안 된 하루였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좀 시장이 크게 빠질 것 같을 때는 환율을 좀 먼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 국가를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보기에는 또 나스닥 섬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셋 다 양호했어요.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환율도 지금 한 2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치고 뭐 상해도 올랐고요. 니케이도 올랐고. 해외는 멀쩡했는데 우리만 빠진 거거든요. 뭐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이 있죠. 그래서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즘 워낙 소통이 원활한 시대이기 때문에 각 증권사 리서치 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서 갑자기 빠지게 되면 오늘 왜 빠졌는지에 대한 서로서로 얘기들을 하시는구나. 코멘트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멘트를 제가 한 11일쯤에 받아본 거를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세 가지 이유였는데 1번 금리 상승. 그래서 전일에 미국 국채 10연물이 1.6% 도달을 했다. 그때 1.7%까지 갔는데. 거의 1.8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1.8 거의 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fmc가 오늘 열릴 예정이고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 이것도 썩 와닿지는 않아요. 세 번째 유가 상승으로 인한 화학에 대한 원가 부담이 된다. 이런 예용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투자자분들한테 얘기 드리면 어느 분께서 그걸 이해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압득이 안 되죠. 압득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지금 좀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작년에 코로나19 이후에 3월 19일 날 1,400포인트 저점을 찍고 장이 올라오면서 중간중간에 장이 좀 빠졌던 시기가 코리아만 있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대어로 여겨지는 ipo 즉 그게 큰 종목들이 있었을 때 빠졌었거든요. skiet 정확합니다. 아 요녀석들 요녀석들 여기 돈이 워낙 많이 몰렸죠. 많이 몰렸죠. 지금 어제 지난 작년 기준으로 sk바이오팜일 때도 많이 빠졌고요. 빅히트 지금 하이브죠. 빅히트일 때도 많이 빠졌고 카카오게임즈 올해는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었거든요. 네 번 다 청약이 시작되는 첫날은 장이 빠졌어요. 그게 저희는 이제 그걸 보면 수급을 보면서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청약을 하려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팔고 청약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오늘 수급이요. 개인 분들이 팔아야 되거든요. 샀어요 근데? 오늘 샀습니다. 개인 분들이 뭐요? 근데 외국인이 팔았고 개인 분들도 샀고요. 그럼 기관? 기관도 팔았고요. 그러면은 개인들이 팔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건데 지금까지의 학습 효과로 일단 기관들도 청약을 할 테고 청약 전거금을 넣을 테고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일단은 청약 첫날은 여태까지 다섯 번째인데요. 제 기억으로. 다 빠졌고요. 그러면 여기서 물음이 그거잖아요. 언제 오르냐고. 이거 빠졌으면 청약 끝나는 날 다시 오르겠네요. 그건 끝나는 날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환불금 들어오는 날 올랐거든요. 환불금 들어오는 날? 청약을 오늘 내일까지 청약을 하게 되거든요. 언제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어옵니다. 돈이?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편안하게 사야 되겠네. 두 개를 사야 되겠구나.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공교롭게도 5월 3일이고 5월 3일 날 공매도 재겐 날이잖아요. 하필이면 또 그날이 겹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오늘은 이제 솔직히 마감시황이고 좀 그럴듯하게 혹은 멋있게 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날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왜냐하면은 이성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네. 가끔 시장에 제가 참여하고 있다 보면은 정말로 아무렇든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게 비이성적으로 빠졌고 이거 왜 그래? 그러니까 장중에 하루 종일 욕하고 있죠.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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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래서 장 끝나고 혹은 5시에서 6시쯤에 집에 갈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펀드 리밸런싱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추후에 끝나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SKIT 청약에 따른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부분이 조금은 미리 매도를 하고 나자 하자라는 부분들 때문에 때마침 보니까는 5월 3일날 공매도 시작도 있고 아침에 이제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했는데 그 실적이 영업이 기준 1조 3천억 좀 넘게 나왔는데요. 컨센서스가 1조 3천억 정도 나왔어요. 컨센서 부합 정도 나온 거고 그러면은 부합이면 안 빠져야 되는데 경험적으로 부합 나오면 빠졌었거든요. 실적 발표 시즌에는. 그래서 IT도 빠지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특징 섹터가 반도체 소부장 쪽이 많이 빠졌어요. 우리가 최근에 진짜로 소부장 섹터 중에서 진짜 히어로 주식이 부공정적 테스트를 하는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아 진짜 많이 빠졌네요. 하나 마이크론 10% 빠졌고 히어로였던 한미반도체 8% 넘게 빠졌고요. 이거를 바라볼 때 이게 오늘은 조금 멋있지 않게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뭐냐면은 저희 경험적으로 잘 올라가던 주식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크게 한 번씩 부러지면서 예를 들어 5일선 2평이든 추세를 한 번에 깼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다음 날 들어올리다가도 어느 정도 횡보세를 이루게 되거든요. 한 번 부러지면 다음 날 그거에 대한 반발로 좀 올라오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전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회복할 때는 회복할 수는 있지만 당장 그 다음 날 혹은 3, 4일 후에 바로 회복한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회복한 거는 테마주죠. 그래서 조금은 소부장 쪽도 오늘 크게 부러졌고 그리고 2차 전율 쪽도 잘 가다가 오늘 좀 부러진 상황이고 그런데 다행히 그러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율 쪽은 좀 좋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장 끝나고 LG화학이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를 했는데 지금 영업이 컨센서스가 1조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1조 4천억 정도 나온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1조였는데 발표한 게 1조 4천억 정도. 많이 나왔네요. 잘 나왔죠.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간 내로 제가 보니까는 2.8% 올라서 끝났어요. 6시 정가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그래도 2차 전율 쪽은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일단 LG화학이 조금 어느 정도는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준 거고 내용을 봤을 때 전지사업부부터 시작해서 다 좋아요. 소재사업부 다 좋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마 내일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이제 에포트 나올 테니까 그거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이렇게 많고 그리고 이제 분위기 자체가 좀 크게 빠지는 날 같을 경우는 경험적으로 제가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고 다음날도 좀 단타 정도 매매가 유효할 뿐이지 추세적으로 이걸 다시 바꿀 만한 부분은 조금은 그런 거고요. 오늘 거래소가 33포인트 정도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예전에 한 70포인트 빠졌다가 30포인트로 빠져서 올라왔을 때랑은 오늘은 분위기가 틀린 게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분위기가 좋았다가 종가까지 쭉 밀린 거거든요. 반등이 거의 없이. 그러면 상승에 대한 힘보다는 하락의 힘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내일도 미국장이 급반등 나오더라도 약간의 차익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은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뭐 그러더라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여전히 좋은 부분은 여전히 좀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요즘 배당 관련된 이야기들이 우리 고객들 사이에서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배당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 배당을 주는 시즌이잖아요. 요즘이? 네. 그러니까 2주 전에 삼성전자가 배당 나온다 그래가지고 배당금만 13조가 어디 가냐 이런 것도 꽤 그때 증시에서는 회자가 됐었던 상황이고요. 저는 그 지점에 있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물어봤어요. 업무팀 우리 팀장님한테. 요즘 우리 투자자분들이 뭘 제일 많이 물어보는지 라고 여쭤보니까는 배당이 생각보다 덜 나왔다고 이렇게 많이 여쭤보신대요. 알고 있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좀 들고 와봤거든요. 이게 지금 팀장님 걸 뺏어왔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배당금 지급내역 배당금 통지서예요. 아 그 우편무로 나라오는 거죠? 우편무로 오죠. 집으로. 보면 여기 내용이 현금배당 주식배당 그리고 지급기간 지급장소 배당내역 그리고 배당금액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들고 혹은 전화로 여쭤보시는데 기본적으로 배당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12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해서 3월 달까지 3월에 주주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의 전년도 직전 온기에 수익이 난 이익을 바탕으로 인여금을 바탕으로 배당 주총 시즌에 주주총회 열게 되고 배당 결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 배당 결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 4월 달까지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당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생각보다 덜 들어왔다 이거예요. 여쭤보는 게 여기 배당금 지급내역서에 써있는 금액은 세금 전 금액이고 세전 금액으로 세전 금액이고 EU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천징수를 하게 되거든요. 세금 얼마나 띕니까? 15.4% 뛰죠. 생각보다 그게 커요. 15.4%요? 그럼 100만 원 받을 분들은 그러면 한 84만 얼마?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장이 좋지 않을 때 이런 게 좀 짜증을 많이 내세요. 그렇겠네요. 네. 이게 니들이 띄워 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신권회사에서 띄워 먹은 건 아니고? 전혀 아니고요. 그 원천징수를 전산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그 세금이 납부하게 된 다음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통지서보다는 당연히 15.4%가 적다. 네. 곱하기 84.6% 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당금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배당을 아마 새로 이제 작년이나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은 올해 처음 받으실 테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이 처음 받아보는데 왜 금액은 1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80 몇 만 원이야?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알려주신 거고요. 그건 이제 세금 탓이라는 거. 네. 말씀해 주셨고요. 아 그나저나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이제 어려워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현장에 계신 우리 또 박 사장님이 조금 도움 말씀 좀 주신다면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그 시장이 색깔이 좀 이상하다라고 저번에 나와서도 말씀 좀 드렸고요. 시장 색깔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지금 괜찮은 섹터가 아직도 살아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조선주 그리고 철강 쪽 그리고 해운 쪽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철강 해운? 네. 철강 해운 조선. 그러니까 조선 쪽에서 조선 기자재 쪽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해운 쪽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쪽도 어느 정도 유효한 상황이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장이 지금 어찌되도 오늘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빠졌다가 올라갈 때 무엇이 주도주가 되느냐가 지금 고민에 대한 식인 거고 왜냐하면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웬만하면 마이너스일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그런데 그게 아마도 최근에 장이 올라가긴 했었어도 장이 어떻게 보면 확산되면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쪽으로 쏠려서 올라간 거거든요. 몇몇 업종에만. 몇몇 섹터만 올려서 올라갔기 때문에 장이 3220을 찍었어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상황이고 이럴 때 그런데 장이 어쨌든 빠졌단 말이에요. 빠지고 다음 주에 5월 3일에 오르든 뭐 내일 모레 오르든 오르긴 할 거 아닙니까. 하면은 그때 어떤 종목을 세액션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IT 자동차 뭐 이런 쪽이 지금 1월 달에 히어로였던 주도주였는데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매매할 때는 주도 섹터라 함은 장이 빠지기 직전에 강했던 섹터로 주도 섹터라 얘기를 하거든요. 장이 빠지기 전 강했던 섹터. 주도 섹터라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그런데 그 빠질 때의 논리가 빠지기 전에 주도 섹터인 곳이 그 논리가 깨질 수 있느냐 안 깨질 수 있느냐. 지금 철강이라든지 조선이 올라가는 논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장기 사이클이 올라갔기 때문일 부분이거든요. 때문이기 때문에 그쪽이 바로 꺾일 확률은 적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장이 빠졌다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시장 주요 메이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가가 어떤 종목을 선택할까 했을 때는 기존 주도 섹터를 선택할 확률이 지금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장이 지금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종목이 손실이 이만큼 나 있는 상황에서 차트로 봤을 때 이렇게 좀 흘러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물을 타는 것보다는 소위 단가를 낮추는 것보다는 기존의 주도주 섹터가 좀 싸질 때를 기다려서 그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장이 빠졌다 올라올 때 내가 매매할 때 갈증을 풀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흘러내릴 때 갈아탈 기회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흘러내린 게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지가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한 40% 빠졌어요. 나 얘는 못 팔거든요. 그런데 한 15% 빠졌어요. 얘는 내가 팔아도 마음의 상처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걔를 팔아서 주도적으로 갈아타는 건 오케이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정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 60% 빠졌는데 얘 팔아서 주도주를 올라타는 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위 손절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절매 같은 경우는 이게 계좌를 봐야 돼요.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럴 때 말씀드리는 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정도가 손절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예를 들어 천만 원 금액을 매수를 했는데 나는 100만 원 정도까지는 내가 손실이 나더라도 그래도 버틸만 하고 다른 걸로 빨리 그걸 복구할 수 있어라는 개인적인 나의 손실 포인트 정도가 나의 손절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계좌상에서 현금이 좀 있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금이 있다면 지금 조정을 좀 더 받고 올라갈 때 그런 종목들을 매매할 수가 있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지금 그거를 손절을 치고 어떤 종목을 손질까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통해서라도 다음번에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나왔었는데 보면은 좀 이상할 정도로 특정 섹터만 쏠려서 갔기 때문에 그때 내가 수익이 났었던 종목들이 어느 순간 조금 조금씩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익이 났었던 종목들이 조금 조금씩 밀리게 되면은 그때는 현금화를 좀 해서 다음 시장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고 시장이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예전에 2월 달에 시장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어려웠을 때 매매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 그때 이제 막 회전했었던 거가 오나미였어요. 오나미. 오나미가 뭐예요? 5% 남으면 밀어넣지 판다고. 5% 남으면 밀어넣지 판다? 이게 그게 그럴 정도로 한번 하락을 했다 돌릴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세가 깨졌던 종목들이 올라올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버틸 수 있느냐 측면 왜냐하면 버틸려면은 다른 종목이 수익이 나 있어야지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종목이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단타를 치려고 딱 들어가 아니 그러니까 매매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종목이 2, 3% 올라가서 빠지고 또 원금이 되고 그러면 또 미치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이게 아마 제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쨌든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은 전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오늘 같은 경우는 막상 3천 지수 기준으로 3,181포인트 얼마 안 빠진 거예요. 지수는 이 정도. 왜냐하면 지금 밑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막상 체감으로 보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체감은 이건 금융위급이고 이 정도는 금융위급 왜냐하면은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1,100부 종목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나중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매할 때는 현금 보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은 요즘은 실적 좋은 종목들이 잘 가는 건 솔직히 이게 약간 교과서적인 표현인데 그게 매매로 맞아요. 오늘까지 많이 빠지는 장 속에서도 SOL이 오늘 4.8% 올랐거든요. EU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잔 끝나고 했거든요. 컨센서스가 3천억대로 기억을 하는데 나온 게 6천억대로 나왔어요. 거의 두 배 가까이. 그런데 예전 같으면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더 나오더라도 그 종목들은 좀 빠지고 그러는데 시장이 진짜 안 좋아 버리면 그런 종목 고점 찍고 은봉 나와서 그날 삶이 울리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 중에 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종가 끝까지 양봉이 나오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골프 종목도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실적 좋은 종목들 추려서 매매를 하신다면 오히려 지금같이 어려운 장에서도 충분히 좀 매매해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 감정적인 질문. 이런 날은 제가 아직 지금 제 계좌를 안 본 상태거든요. 안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보고 이렇게 한숨을 쉬는 게 낫습니까? 제 계좌를 보고요. 장이 진짜 안 좋을 때 작년 같을 경우는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핸드폰으로 미국 장이 어떻게든지 보잖아요. 가리고 봤어요. 하도 보기 싫어서. 무슨 카드 할 때 이렇게 쫄듯이 그만큼 작년에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막상 최근에 계좌 열어보시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열어보시고 지금 상황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고요. 작년까지 진짜로 어려웠던 장이 있잖아요. 3월달. 그때는 안 보는 게 맞습니다. 현금 주식이라면 안 보는 게 맞는데 지금은 충분히 매매 혹은 스윙을 통해서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장이 맞기 때문에 지금은 보셔야 되는 게 감정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아까 주도주 말씀하실 때 지금 이제 철강 화학 철강 그다음에 조선 해운 해운 이런 거였잖아요. 주도주는 상승장에서 당연히 주도를 하겠죠. 하락장도 주도를 합니까? 아니면 하락장은 하락장에서는 무조건 버팁니까? 우리가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주도주의 정의는요. 상승할 때 많이 오르고요. 하락할 땐 덜 빠지는 걸 주도주라고 해요. 걔가 주도주예요? 하락도 주도하는 이 친구들은 주도주는 아니군요. 하락도 주도하면 주도주가 아닌 꼴등주죠. 하락을 주도하면 걔는 꼴등주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철강부터 왜 안 샀을까 이런 한탄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나와서도 중소형 초유강주가 날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도 추세 안 깨지고 계속 가요. 어제 중소형 초유강주 상한가 졌거든요. 사면수 상한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NIST 상한가 어제 그랬어요. 그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물론 시청 너무 작은 종목들이 상한가 칠 때 쫓아잡는 건 위험하죠. 위험한데 종목들을 선택을 하실 거예요. 투자자분들 하시는데 막상 예를 들어서 철강주 기준으로 PBR이 아직 0.5가 이하라든지 혹은 실적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싸다라든지 혹은 증권사에서 아침에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레포트들 나올 때 그 레포트들의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니까는 다른 피어그룹 대비해서 저평가라든지 저평가라는 뭔가 컨셉이 있으면 그 종목이 안 빠지고 잘 오르더라고요. 요즘 컨셉 같은 경우는 성장성 큰 종목들을 지금 아직도 멀었다 이런 컨셉이 종목이 잘 가는 게 아니고 예전에 가치주 스타일이죠. 그런 스타일 종목들이 레포터가 나온다면 아침에 이럴 수는 있죠. 아침에 너무 크게 갭상승에 뜨면 못 잡더라도 한 1-2% 정도 2-3% 정도 갭상승해서 거래가 들어오는데 외국인도 산다. 그러면 이거 사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외매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소연 플러스 질문 하나 드리자면 뭔가 이렇게 딱 들으면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요즘 해요. 뭐냐면 박차장님이 오셔서 뭐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딱 들었어요. 아니면 어떤 애널분이 얘기를 해서 딱 들었어요. 그날 보그룹은 3-4% 올라요. 그럼 차라리 그날 들어가야지 예를 들면 그날부터 봅니다. 얘 괜찮네 이러면서 걔를 쫙 노려봐요. 다음 날도 또 한 4-5% 올라 뭐야 얘 진짜 엄청 가는 앤가 이러면서 나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도 한번 보고 뭐 팔아서 돈 번 회사인가 이렇게 쭉 검색하면서 한 2-3일 또 지나요. 막 계속 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못 참고 한 4-5일 만에 혹은 한 일주일 만에 이제 결국 입성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죠. 물리더라고요. 이게 요즘이 시장이 그게 아마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중소형주일 거거든요. 중소형주 쏠림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거 있습니다. 정 프로님 정찰병이라고 아세요? 정찰병. 정찰병. 정찰병을 일단 던져놔야지 일부 금액을 그래야지 내가 스터디하면서 확신이 들더라도 주식이 있어야 더 살 수 있습니다. 한때 제가 정찰부대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30곳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이게 공부를 못할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정찰병들이 다 혼자 저 뒤에서 소외돼서 주인님 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그것도 또 쉽지 않더라고요. 공부 좀 어느 정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정찰병들을 좀 보내야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오늘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살아있는 이야기 파닥파닥한 이야기 같이 좀 나눠봤고요. 우리 횟집 같은 우리 박현상 차장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했고요. 또 힘든 하루였지만 그래도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 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 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 TV가 3프로 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